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송, 펀드매니즘 옮겨누의 주식구기아닌TV입니다. 전일자의 상한가가 6종목이 나왔는데, 무려 5종목이나 시력지도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에는 분명히 무언가의 주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주체들이 세력지도를 움직이고 있는 주체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리즈물로 나갈 건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먼저 알파녹스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 상한가가면서 3천원 가까이 됐죠. 시가총액이 238억원이다. 시가총액이 낮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어떠한 주식에 대해서 변동성을 주기에 적은 자금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보시면 재무제표는 뭐 형편없습니다. 빨간색깔, 난신적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의 등에다가 칼을 꽂고 있는 행동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면 재무비율 역시도 한계기업에 분명하다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MDS테크가 지분을 15%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 유상증자 결정이 최근에 있었죠. 주주우선 공모증자라는 거 봐서 과거에는 이 주주우선, 최대주주도 주주죠. 최대주주가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공모를 받고, 그 다음에 뭐 병합이나 그 다음에 어떠한 감자를 통해서 주식 수량을 줄입니다. 수량을 줄인 다음에 적어진 수량으로 주가를 올리고 차익을 본 케이스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EV 첨단 소재나 여러가지에 나왔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과연 이게 가능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예정 발행가가 2250원이니까, 지금의 주가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익을 보는 집단이 생기겠죠. 회사가 하는 일은 메디칼 사업 부분, 그 다음 외과용 수술기구, 헬스케어 이런데 접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산업에서 도탈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경쟁력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경쟁력 없는 사업에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금을 넣는 거,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어쨌거나 최대주주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었고, 김일에서 김재욱으로 바뀌었는데, 일신상의 사유, 뭐든지 이야기하기 가장 좋은 변명이죠. 뭐 아플 경우도 있고, 사이가 안 좋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부분이 이렇게 일신상의 사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 김재욱이라는 분을 보니까, 경력이 지금 플레이그램, MDS테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세력 지분지도 제가 2년 넘게 추적을 하고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와 관계되어 있는 회사들이 도표를 그렸는데, 이 노란 색깔은 아쉽게도 동전주에 가까운 회사들입니다. 주식의 숫자가 2,000원이 최대지 않는 회사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투자조합을 제외하고, 상장회사가 11개 정도가 있는데, 무려 9개가 2,000원이 되지 않는 동전주라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나마 11개 중에서 2개는 이미 거래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세부 변동 내역 보시면은, 얘들은 500원의 전환사체를 인수해서 회사에 들어왔어요. 그럼 지금 그냥 판다라고 가정을 하면 6배의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미상환 전환사체의 금액은 79억 정도다. 전환 가능 주식수 보이시죠? 1,580만 주입니다. 이게 시장에 풀리게 된다라면, 주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클 거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사내이사 들어온 사람들 보시면은, 이 김재용이란 분은 비덴트에도 연관이 있네요. 아까 위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티사이언 픽이 비덴트와도 연관이 있는 회사다. 그래서 제가 6개 중에 5개가 세력 지도에 있다라는 거는, 곧 어떠한 이벤트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라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빗썸코리아, 빗썸홀딩스, 여기 초록뱀이 엮여있었다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비덴트 여기 아래 보시면 그죠? 티사이언, 티피기, 비덴트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고, 그 외의 여러가지 종목들, 아까 요것들 말씀드렸죠? 파란 색깔들은 거래정지가 되어 있다. 카나리오 바이오엠, 다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화전기, 휴센텍, 테라사이언스, 추정 60분 제가 자문을 했던 곳, 그런 것도 나와있는 상황이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도 사신다면 뭐 할 수가 없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아래에 또 보시면, 비덴트 초록뱀과 인트로미디, 이것도 히데이 종목이었죠? 여기에 다 엮여있는 종목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기절초풍할 것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헌터미구, 요거는 초호전도체 테마도 탔죠? 요기도 초호전도체 테마 탔고, 이 안에 지금 녹아있는 게, 뭐, 가상화폐, 초호전도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리튬 등등에서,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상당히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 보시면, 알파녹스로 사명을 변경한 이유는, 회사의 이미지 세신과, 경영 전략 제고를 위해서 추진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계 기업들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명 변경 이후에, 주가의 변동성을 주고, 그 차익을 보고 이탈하는 누군가가 있다라. 근데 그 기업들을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이 모여보니까, 500개가 넘는 기업에 있더라라는 거, 제 영상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알파녹스 차트를 한번 보면은, 변동성 어마어마하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런 한계 기업이, 이러한 주가만 변동성이 있다는 거는, 누군가가 계속 시세 조정을 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쪽 뒤를 보시면은, 이만큼 올라온 적이 있었고, 거래정지 이후에 이렇게 뛰어올랐다. 거래정지가 된 기업을 산다? 이건 역시도 난신적자와 똑같은 거죠. 가족의 등에다가, 칼을 꽂고 있는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떨어진 회사를, 왜 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투자를 하신다고요? 차라리 강원랜드 같이 기반합니다. 뒤로 돌려보시면은, 더 어마어마한 변동성이죠. 여기 최고가가 26만 4천 9백 50원이었던 이 기업, 24년 만에 2천 9백 9십 9원으로 떨어졌다. 대략적으로 한 0.01% 정도의 가격대로 떨어졌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 여기서 가지고 있었다면, 99.99%의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디언즈 스터디클럽이나, 가디언즈 실전방을 통해서, 꾸준한 수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항상 당하는 것이지, 저는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요.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미래는 분명히 밝게 바뀐다는 거,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배너를 보시고, 연락 한번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안내드리고, 영업 절대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이 평화로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만들어 드렸고요. 이어지는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세력주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